간추린 소식입니다.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검찰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준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